제2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준비하는 뉴욕실버선교학교가 지난 30일 26기 종강 및 파송예배를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0주간의 교육을 마친 수료생 7명을 포함한 실버미션 선교사 19명은 5월 14일에 과테말라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은퇴 후 여생을 그리스도 보금의 일꾼으로 한신하는 뉴욕실버선교회가 지난 30일 뉴욕 늘기쁨교회에서 26기 종강 및 과테말라 선교사 파송예배를 열었습니다. 제26기 실버선교학교에서는 7명의 예비선교사들이 10주간의 교육을 마쳤으며 이번 달 14일 실버미션 선교사 12명과 함께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재봉 목사의 기도와 김용환 전도사의 특송이 이어지며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재홍 목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뉴욕실버선교회 회장 김재열 목사는 26기 수료생과 과테말라 단기 선교사들에게 수료증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과 기도로 격려했습니다. 선교사 일동은 선서와 함께 스페니쉬 찬양을 부르며 그리스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장흥호 선교사가 나와 과테말라의 선교 현황을 소개하고 실버미션스쿨의 협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04년 시니어들의 선교 동원을 위해 조직된 뉴욕실버선교회는 매년 두 차례 10주간의 실버선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